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제 산책을 해보면 걷는 그가 뇌하고 발바닥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체포들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발 마사지를 스스로 해보시게 되게 되면 그렇게 뇌하고 신체의 다른 부분하고 발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러니까 산책하는 것 걷는 것은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어제 이렇게 산책을 좀 이렇게 하는데 산책을 하게 되면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 표현으로 하면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말 타고 가듯이 산천을 이름들 서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그런 광경들이 몇 초 사이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날 모습도 떠오르고 젊은 날 이렇게 원기왕성해 가지고 일을 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뛰던 거 그런 부분들이 고생하던 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데 찰나지 않습니까 참 얼마 안 길죠 그러니까 한 인생이라는 것이 주마등처럼 서쳐 지나가는 그런 몇몇 중요한 이런 장면들을 모으게 되면 참 삶이란 것이 짧다는 생각이 들고 체벌이 얼마나 빠른가 하니까 한참 이렇게 20대 30대나 이럴 때 해외에 가 가지고 참 좋은 곳을 보게 되면 또 다음에 한 번 더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다음 한 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지가 10년 20년 30년이 금세어르고 그 장소를 다시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참 삶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든 대충 살든 간에 그냥 주마등처럼 그렇게 흘러가버리는 건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이번에 이제 정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러시아의 니발디 인권 변호사 그리고 야당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인 이분이죠 니발디 니발디라는 분입니다 자제분들이 어떻게 되나 참 궁금해 했는데 아주 미남들이네요 이 큰 딸인 가슴 큰 딸은 꽤 나이가 많이 됐겠네요 이 부인이고 미녀들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미녀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아들이 좀 젊은 그렇게 몇 해 전에 여러분들 찍은 사진 같네요 참 러시아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그런 나라에서 또 푸틴이라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하에서 야당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음하고 그냥 자신의 생명을 맞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 가족들은 영원히 남편을 볼 수가 없고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같으면 이렇게 투쟁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 같으면 투쟁을 하겠냐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선거 부정을 다루는데 당신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그거 다 좋은데 가족들은 영원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고 남편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사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삶이 이렇게 참 올바르게 사는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대의를 위해 가지고 사측인 삶을 다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참 이 사진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에 난 사진을 보면서 참 소중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 이러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나 또 자식들이 분가를 해 가지고 또 아이들을 낳게 되면 손자 손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죽은 거 아닙니까 러시아라는 그런 체제 하에서 산다는 것은 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아픈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히 용기가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든 것과 함께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미남 미녀들이네요 이렇게 일상을 47세면은 한 40년 이상 정도도 살 수가 있는데 뭐 한 40년 더 살아도 그냥 다 합치게 되면 뭐 지상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 어제 산책하면서 들었던 인생이란 것이 참 짧고 주마등처럼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만나게 되면은 뭐 대다수는 여러분들 그냥 불이나 불법이나 이런 부분하고 대부분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봐도 보지 않은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 살게 되는데 이렇게 나발디 이렇게 인컨 변호사처럼 본인이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 이런 부분을 향해 생명을 던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은 없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도 본인들은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뻔히 아는데 그냥 불의하고 타협해서 그냥 편한 쪽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그냥 다 깨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불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삶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채기 얽힌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여러분들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평생 잘 살아보자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분도 그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조금만 비겁하면 나발디 인컨 변호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목숨을 던진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